강서구가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503곳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한 사물주소로 편리하고 정확하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주소가 따로 부여되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근 도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버스정류장에 개별 주소를 부여한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기둥형, 일자형, 박스형 등 다양한 버스정류장 유형에 맞춰 표준형과 자유령 두 가지 형태로 포착해 눈에 잘 띄도록 했습니다. 한편 부여된 사물주소는 향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네이비게이션 등에도 반영돼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